불 쳐 볼게요 할배 소라 손 한 번 더 볼게요 뭐가 있긴 있어 주먹소라 자 오늘 여기 용종도의 해로질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라 소라만 집중적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먹이활동도 왕성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굴밭 굴밭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훑어볼게요 보세요 여기 소라의 흔적입니다 근데 커요 주먹소라인데 아 지금 사냥 먹이활동이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손이 시려져서 오늘은 집게로 집게로 권지겠습니다 하하하하 주먹소라 하나 나왔습니다 아 주름이다 그래서 한입소라 이번에는 한입소라 한입소라입니다 어우 여기 노다지에요 노다지 저기 지금 바다생활님도 많다고 지금 와 아 아 아 아 아 이거 봐 이거 말 꽉 찼어요 주먹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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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는다 주석 이거 봐 여기도 있어 아 누가 이거 던져놓은 거 아니야 주먹소라 이거 봐 얘네 지금 먹이활동 오우 여기 완전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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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난아니네 아 이쪽 이쪽 물꼬래 이쪽 물꼬래 이쪽 물꼬래 다 몰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풍분돼요 여기 또 있어 와 아 여기 두 마리가 같이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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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 오우 주먹소라 하 죽인다 오우 여기 두 개가 붙어있었네 한입소라 오우 근데 이건 좀 작다 요거는 방생할게요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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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소라 얘네들이 붙어있는게 굴에 붙어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먹이활동하는거에요 먹이활동 굴 잡아먹는거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속수로 핥아가지고 굴을 그냥 뚫어버리라고 껍데기를 그래서 액기스만 쪽쪽 빨아먹는거에요 지금 오우 요기도 있어요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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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이거 이거는 지금 얘도 사냥하고 있네 조개먹고 있나 어우 움직이는거 같아 딱 입 닿는거 봐 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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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또 있다 오우 주먹소라 오우 오 근데 얘가 지금 굴을 지금 사냥하는 중이라 굴이 꽉 찼어 아우 이제 빠졌네 쭉쭉 빠다먹는거 봐 아 이거 봐 와 나오는 거 봐 주먹들어 와우 웨크다 큰거 보면 텐션이 확 없어요 와 주먹 와우 웨크다 어우 이따만해 이거 봐 이거 봐 살아있어 살아있어 우와 이런거 하나 주우면은 그냥 어우 위로 요기를 쭉 한번 훑을거에요 지금 보이는 요 물꼴 굴밭에 생긴 물꼴입니다 이거 보세요 얘도 굴 사냥하고 있었어 굴에 딱 달라고 있죠 이거 굴 빨아먹는거지 미안하다 나 식사중인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게 그냥 벌써 여기서 저렇게 딱 멀리서도 보여 보이시죠 저 앞에 요거 바로 갑니다 요거 요거 딱 집었다 주먹스러워 얘도 식사중이야 여기 불 식사중이야 여기 불 식사중이나네 이하차도 미안하네 식사중인데 아유 이게 성질내네 짜증내는거 같아 아 대단하네 오우 여기 주먹소라가 또 있습니다 주먹소라 또 잡았습니다 주먹소라 또 잡았습니다 오늘 소라 대박치네 대박치네 와 저게 봐요 저기 저기 와 딱 봐도 소라 2마리가 확 보여 와 지금 여기 몇 마리야 지금 여기 하나가 여기 둘 여기 세 세 마리 아 여기도 있네 4마리 4마리가 호호호호호 야 이게 뭔데 와 4마리가 무릉덩이에 굴밭있고 무릉덩이에 요렇게 있어 와 죽인다 죽여 와 보색파거요 와 요거 이거 봐 이거 허주게 헉하나 하나 요거 둘 둘! 얘는 지금 사냥중이고 요거 셋! 잘 안나와 셋! 셋! 요거 넷! 네마리가? 하하하하 죽였는데 죽여 다 들은거에요 이거 이거 얘는 지금 사냥중이야 떨어져라 떨어지고 지금 빨판 들어가는거다 2마리 3마리 4마리 여기 4마리가 한꺼번에 있네 요거 하하하하 이야 자 이거 있나 없나? 딱 집어가지고 바다생활 힘이 우와 죽인다 죽인다 가만히 들고 있어봐요 조스에임 죽인다 따봉 저거는 멀리서도 딱 보이네 멀리서도 딱 보여 큰것들은 가까이 안 가도 돼요 멀리서도 이거 주먹 쏠라 큰 왕건이 주먹 쏠라 내가 얘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움직였어 움직였어 와아 돌쳐볼께요 이만해 죽인다 그니까 떨어지는 구리도 이렇게 이따 말합니다 아 죽인다 여기 여기도 주먹 쏠라 지금 굴 사냥중이야 식사가 아니고 소라씨 있었습니다 아 주먹 쏠라 여기서 식사하고 계셨네 아 큽니다 소라씨 아쿠쿠 숨지마시고 얼룩 나오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진짜 있어 하하하하하 꼬마이카 와 이거 봐 어우 이제 날씨 집게 안자고 손으로 해도 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주변에 흙 파고 막 들어가려고 했던 참이었어 조금 늦었으면 얘 다 들어가서 얘 아마 눈에 안 떴을 거에요 이거 봐 하하하하하하 소라씨 나오세요 아 소라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오우 오우 주먹 쏠라 주먹 쏠라 하하하하 그 땅 소라는 불러야나 그러는구나 하하하하 아니다 꼴 때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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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나 하하하하 아 재밌다 하하하하 이걸 계속 둘러야 되겠는데 하하하 소라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라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또있다 여기 두개 두개 하하하하 아 이거 한개구나 나뭇잎 여기 또 있는데 아우 나 이것도 벌써 소란자로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게 소라인 줄 알았어 이 나뭇잎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두개가 있는 줄 알았어 이거 하나 있어 얘는 조금 전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 아우 브루니카 나오네 아우 자 이거 한입 소라인데 커요 주먹소라 대기 직전에 한입 소라 아니 뒤에 어깨 나와 골 때려 아우 이게 브루니카가 나온다는구나 아우 진짜 생각할 수는 웃기네 이건 지금 이만큼 잡았어요 미치겠어 너무 많이 잡았어 지금 두걸로 적어서 한 올쯤 만이 되는 것 같아 다 커요. 다 주먹소라야. 한입소라 몇 개 없고요. 거의 다 주먹소라야. 오늘 제 인생에서 소라시를 제일 많이 부르고 있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소라 이름을 가진 여성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라를 부르니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불러보려고. 소라씨. 아이고 웃겨 웃겼네. 계속 불러야지. 소라씨. 소라씨. 이거 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입소라. 여기 소라씨 많네. 이거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거 뭔가 한번. 우와. 하이 배서라. 하이 배서라. 우와. 이만해 이만해. 하이 배서라. 하이 배서라. 하이. 이걸 먹고 있었어. 우와. 죽인다. 죽여. 봐요. 우와. 하이 배서라. 우와. 이만해. 우와. 징그럽게 크다. 이거. 이거 봐요. 이야. 진짜 크다. 이거봐 이거. 내가 그럴 자라 소라자라 소라 이렇게 숨어있으면 못 찾아요 주먹소라 주먹소라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참 잘했어요 기가 막히다 푸르딩딩한 건 무조건 소라다 넓게 푸르딩딩한 거 미치겠어요 이제 헤러지 끝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각을 많이 잡았어요 조금 이따가서 조각을 할 건데 나갈 때는 한두 마리 욕심내지 마시고요 나갈 때는 과감하게 나갈게요 이만큼 잡았어 이만큼 잡았어 이만큼 잡았어 이거 봐봐 오늘 대박 쳤네 이거하고 이건 또 바다생활님 완전히 다 주먹소라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겠습니다 바다생활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혼자 논답니다 지금 방금 피디님 끝났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거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하잖아요 둘이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오늘 많이 잡았어요 저 바다생활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바다생활입니다 어쩌다 혼자 논다 채널에 오늘 특별 친환입니다 아 특별 친환입니다 아니 우리 둘이 잡은 거하고 혼자 잡은 거 더 많이 잡고 와 이거 혼자 논다님 진짜 혼자 이런 것만 잡으실 거예요 진짜 이야 이거 유물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진품명품에 나가도 되겠어요 어우 혼자 논다님 축하드려요 아니 우리 둘이 잡은 거 우리 둘이 잡은 거보다 혼자 잡은 게 더 많이 잡았어요 이야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까지 바다생활 형님이 조가를 대신해줬습니다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용정도입니다 근데 혼자 논다님 이거 누구랑 먹을 거예요? 이거 그이하고 아 그이하고 야 근데 여러분 이거 혼자 논다님이 잡은 건데 이거 사이즈 시야방도제에서 이 정도면은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비결해 보세요 야 이거 혼자 논다님 이거 한 마리 갖고 셋이 먹어도 소주 세 병은 먹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오늘 대박 진짜 너무 많이 잡은 거 같아요 오늘 조가 마치고 요리하러 바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늘 소라 잡은 거 큰 조건은 지금 끓고 있어요 소라 다 다 친질하고 먹기 좋게 또 이렇게 쓰는 디테일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리경력 39년째입니다 소라무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료를 보니까 미나리 미나리 하고 달래 달래만 두가지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넣었어요 마늘이 조금 넣었어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벌써 비주얼이 확 보이네 비주얼이 확 시... 냄새 새콤한 냄새 죽인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소라무침입니다 미나리 달래 소라무침 하하 죽입니다 미나리 달래 소라무침